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다들 좋아? 어 저희는 술을 먹고 지금 집에 왔거든요? 근데... 이게 뭐지? 파란색 강아지인가? 뭐? 거기 누워있어 봐봐 아 좋아 안돼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바닥청소 잘해놔서 깨끗해서 진짜? 어 혜연아 혜연아 아 아파 호수 지금 너 취한 것 같아서 피해왔어 무슨 말이야? 너 피했어 지금 혜연아 호수 간식 줄까? 간식 줄게 이리와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 지금 호수 호수 간식 줄게 이리와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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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줄게 호수 간식 줄게 호수 간식 줄게 호수 간식 줄게 나 무식하네 너 술 취했으니까 그렇지 너 술 취했으니까 그렇지 이리 와봐 아 아 방어야 일로 오라고 어떻게 안 오냐고 으응 으응 호수 지금 도망쳐왔어 호수는 나를 너무 안 좋아해도 호수는 나를 너무 안 좋아해 너가 술 취하고 막 들이대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 호수가 신경 안 써주니까 애기가 나도 신경써줘야해 알았지? 응 내가 이렇게 이쁘게 찍어줄게 응 그런데 다리는 뭐야 어? 다리는 왜 그러고 있어 내 개인기 아기 아기가 한번 해봐 아기가 굴러랑 빵이랑 해봐 내가 다 해볼게 알겠어 내가 한번 해볼게 앉아 앉아 쿨러 빵 개인기 많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조금 무서운데 왜 좀 무서워 그냥 파란 골드 립 드리버 같지 응 지렁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아니야 근데 지금은 빨리 씻는 게 나을 것 같아 귀찮은데 쉬기 귀찮은데 좀 와서 안아줘 애기는 지금 사랑이 필요해 안돼 너 안 씻었잖아 너도 안 씻었잖아 괜찮아 빨리 안아줘 빨리 안아줘 응 어수 무서워하고 있어 어수 어수 하지 말래 손으로 하지 말래 손으로 하지 말래 아 나중나 호수 호수 짜증나 애기 너 너 말고 일로와 민준이 일로와 민준이 일로와 안돼 나 영상 찍어야 돼 민준이 일로와 민준이 일로와 애기 나랑 같이 씻을래 아니 화장실 줘봐 안줘봐 민준이 일로와 아 밑에서 치지 말라고 민준이 일로와 그럼 네가 앉아있어 민준이 일로와 안 싫어 너가 일어나 민준이 일로와 애기도 안치겠네 응 나 하나도 안치겠어 애기 하나 줄거야? 응 지금 취했어 엄청 관찰 중 야 나 못살게 되냐? 호소가 도와줄게? 호소가 나 괜찮니? 괜찮아 가르쳐 나온 것 같아 아 그걸로 왜 안나가 아 맞다 그래서 저희 핸드폰 바꿨거든요 화질 진짜 좋지 않아요? 아 안돼 나 화장했단 말이야 아 나 괴롭히지 말라 나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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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보라고 머리카락이 왜있지? 떨어졌나? 아 나 지워주잖아 안 지워져 핸드폰 바꾼거 화질 진짜 좋다 화질 진짜 좋지? 미안해 호소 괜찮나? 왜? 내가 턱을 터버렸어 어떡해 호소 괜찮아요? 호소 아팠어? 어떡해 호소 많이 아팠어? 어떡해 호소 아팠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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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미안해 아이고 왜 이렇게 아팠어 아이고 아팠어 아이고 아팠어 호소 선배 진짜 귀여워 아팠어 그럼 뭐해? 응? 아 무거워 왜 이렇게 해줘 호소 오늘 나를 씻을 사람 호소가 씻다니 나? 호소 너가 나를 씻어줄거야 오늘? 아니잖아 안 돼 안 돼 어? 털 털 짤어 어? 어? 머리 왜 이래? 막 뒹굴어봐 커플링 커플링 줘봐 이거 내가 둘 다 껴야지 이렇게 아니야 나는 이제 근데 너가 나 이제 안 해 안 해 안 하니까 너 안 띌거야 아 안 빠져 어 호소 띌거야 아 싫어 호소 괴롭히지마 호소랑 커플링 할거야 호소 너 나랑 커플링할래? 나 호소랑 커플링하기로 했는데 호소 호소 침념새도 진짜 사랑스러워 호소 호소 내가 호소만 챙겨서 질주나? 응 호소 호소 진짜? 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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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잔데? 진짜로? 호소해봐 왜 자꾸 이상한 듯하냐? 머리 이렇게 있을래 바보같아 바보같아 아마 왜 자주 웃으러 Provost 왜 자꾸 그렇게 웃고 있어 엥 똑같은 입술 귀여워 어응 오빠 술 냄새 술 냄새 술 별로 안 먹었거든? 술 냄새 엄청 나 너 해봐 술 냄새 아이 뽀뽀 아 술 냄새나 여러분 그리고 저희 영상 한동안 못 올린 이유가 여행 갔다 와서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달랠 거예요 제가 아프고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와서 목소리가 좀 코엉맹이 소리처럼 나거든요 나 목소리 지금 많이 바뀌었어? 호동 너 말해봐 안녕 근데 약간 너도 바뀌긴 한 거 같아 아니야 난 똑같아 약간 바뀐 거 같은데 너도 바뀌었어 그래? 응 어? 돼지? 응 이게 근데 내가 나는 애기랑 헤어지는 상상 해봤거든? 응 근데 진짜 슬프다 그치 응 우리의 시간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응 애기는 안 슬퍼? 나는 딱히 하나가 안 내는데 왜? 아기는 진짜 매정하고 사람이 이상해 야 상상 안 하는 게 그거랑 우선한 거 아니야 아니 이상해 애기 밀어서 밀어내는 애기 힘들다 안 하지마 안 하지 말래 호수가 귀여워 내가 귀여워? 호수 왜? 호수는 엄청 귀엽잖아 아니 나는? 아니 호수는 사람이 귀여울 수 있는 그걸로 넘어섰어 호수가 좋아 내가 좋아? 좋은 게 어떤 쪽으로 좋은 건데? 사랑하고 막 그런 거 호수는 좀 자식 같은 느낌이지 아니 사랑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호수는 자식 같은 느낌이고 너는 그거지 약간 남편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누가 좋냐고 그 어떻게 그게 그게 있냐 누구를 저 사랑하냐고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아니지 너가 해봐 너 누가 더 좋아? 나 호수 장난 아니야 근데 술 렌즈 지금 엄청난다? 나? 응 안 나고 아 넌 안 나지 나 지금 엄청 많이 나 옆에서 냄새 맡고 있는 거 음 음 냄새 뭐해? 이거 CCTV 그게 CCTV냐? 애기 진짜 짜증나는 데 좋다? 애기 요즘 진짜 짜증나는 데 좋다? 야 짜증나는 데 뭐 있냐? 청소도 내가 다 아는데 택 냄새 난다고 진짜 택 응 응 좋은 거야? 보성이가 술을 먹으면 이런답니다 오늘 이쁜 말을 보내자 너 술 취해서 바로 잘 거 같은데? 애기가 보다 씻겨줘 아 어떻게 씻겨줘? 호수시킨 것도 힘든데 호수어져 내가 좋아 그럼 내가 세탁기 돌려줄게 너 거기서 뭐해? 너 뭐해 거기서 돌려 돌려 세탁기 돌린 다음에 세탁기 우리 집 세탁기 크다 응 그치? 우리 집 세탁기 커 돌려 어 아니 돌리지마 진짜 돌리긴? 어 아휴 돌리지마 나 이제 씻을래 알겠어 이제 빨리 씻어 치카치카해? 응 이제 빨리 씻어 어후 새끼 괜찮아 인사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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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rrent